안녕하세요. 저담대표 조영상입니다. 지금부터 고추 탄저병, 일반 작물에서 생기는 탄저병 물론 흰가루병까지 거의 화학물학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요양자담워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의 비용을 95% 이상 절약하고요. P&S에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효과 있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과학원의 특자학원과 3, 4년 저희가 공룡연구에서 고추와 토마토의 완벽한 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받았고요. 논문으로서 현재 공개된 상태입니다. 전진흥청에서 발행하는 기술서에 저희 기술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서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친환경 농어육성법에 자담유황, 자담오일은 유기농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인정받았고요. 유황은 120도에 녹지만 제가 가열하지 않고 녹이는 획기적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걸 특허 내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지금 유황과 가성소다, 몇몇까지 잘 넣어서 만들게 되면 놀랍게 쉽게도 천연 살균제가 완성됩니다. 유황과 가성소다, 몇몇까지 잘 넣어서 만들게 되면 천연 살균제, 자담유황이 만들어졌죠. 자세한 동영상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농약을 만들어 쓰는 것을 강조해 권장합니다. 저희는 초저비용 농업을 권장하는데요. 초저비용 농업이 아니면 앞으로 경제 농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자담우일인데요. 이건 천연 오일, 주로 카롤라유를 가지고 가성 가리를 결합을 해서 이것도 무과열로 직접 친환경 잠착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농약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설충제로서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담우일 만드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농약에 중심이 되는 전착제 친환경 전착제인 자담우일을 만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월하죠. 원래 고가인 건데 이걸 직접 만드시면 1리터에 600원 선에서 직접 자가제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세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탄저병으로 자담우일과 자담우일을 결합한 이 제재만큼 탄저병에 확실한 오일은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자담우일과 자담우일을 호락비가 이렇게 하시면 탄저를 잡을 수가 있고요. 신가루 같은 경우에는 자담우일을 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새벽녘에 물을 잘 연수로 활용하셔서 살포하시면 사진과 같이 이렇게 탄저가 멈추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초저업용 농업, 다수화가 가능한 농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1차 하우스인데요. 하우스고 풍조는 아까랑 똑같아요. 1차 수확하고 지금 2차 수확하려고 본 건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던졌습니다. 여기는 무경원은 3년차. 그래서 해가 갈수록 여기가 이제 하우스가 굉장히 오염이 심해가지고 파악비료가 농약 제출했기 때문에 농사가 거의 안 되던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건데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그 이제 토양 기본 관리하고요. 미세물 활용하고 해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추 굉장히 많이 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무능약 무능약 인증 받았고요. 화학비료 전혀 안 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경원으로 현재 5년차입니다. 해가 갈수록 무경원 하면서 염류와 달리 키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무경원을 기본으로 하죠. 이 주덕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그냥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초 매트만 이렇게 들었다 놨다면서 표충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사이트에 동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감자로 배양한 미세물을 갖다가 이제 정식 전에 집중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재배 단계에서 1, 2주 사이에서 감자배양미, 미세물을 갖다가 점적으로 집어넣고요. 후반기에 수세가 좀 딸리다 그러면 질소원이 풍부한 그 음식물 액비를 저희가 추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키가 사람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클 건데요. 그래서 수확량을 대략적으로 보면 일반 관행이 한 3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빨간 고추를 갖다가 120개 이상. 그래서 한 주당 고춧가루 500g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기농인 수확량이 작다 뭐 그런 편견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유기농을 제대로 하면은 수확량이 겁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방제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자담오인, 자담오왕, 은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균과 충원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새 힘든 칼라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탄저 이거 염려 없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담배라방이 좀 있는데요. 뭐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딤을 흰가로는 그야말로 너무 쉽습니다. 자담오왕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무경원 다수확재배방식은요. 현재 관행을 완전 뛰어넘는 아주 새롭고 그 다음에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더 진입을 하고요. 또 하나 해마다 경운하지 않고 트랙터 안되고 비용도 줄고요. 일도 훨씬 더 작게도 됩니다. 관심 많이 받아주시고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동영상은 농장에서 제가 직접 농사짓는 상황을 비대로 찐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관행보다도 얼뜩이 뛰어난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기재배로서 안정적인 성장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지가 30년째 되고요. 저희가 현재 회원이 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는 농업은 초저병 농업입니다. 왜 초저병 농업이냐면 농민이 농업 기술의 지도권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 농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수익 개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농약까지도 여러분 직접 만들어 쓰는 초저병 농업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에 희망을 열기를 고대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필한 자담 유기농에 관한 책인데요. 한국에서 한 4만여 명의 분들께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또 이곳이 유명해져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미국 아마존, 전세계 아마존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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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